이거 또 이거 찍는다니까 또 뒤에다 이거 붙이는 거 봐야 제가 좀 감각은 있거든요 이거 민주야 모르겠네 이거 뭐하는 짓이래 이거 이게 누구요? 아이언맨 형 샤원이라는데 짝퉁이야 짝퉁이야 아이고 중국새 형 짝퉁이인가? 중국재까 이거? 하하 이거 누가 봐도 중국잔데 그치? 소리네 하하하하하 색깔 밀려도 누가 봐도 잘못됐는디 그러니까 대륙의 건담이야 이거 대륙이라니요